이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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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슌옥입니다 오늘 여기 나올 철이도 못되는데 문화예술을 너무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을 이렇게 돕는 일에는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받으세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누구신지 아시죠? 인사하십시오. 아우 나 여기서 이렇게 떨리는 줄 몰랐어요. 평생에 여기 한번 서보고 싶었는데 제가 꿈을 이루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하고 싶고 또 뭐 가수 모든 연예활동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꿈을 못 이뤘어요. 그런데 늦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최적댄 대표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웃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 자리를 나가느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을 발전에 위해서는 모든 힘이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냥 주저넣게 그냥 섰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겨도 예쁘게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뭐 하셨다시피 이수록 중재님이시죠. 상담원하십시오. 오늘 여기 대상입니다. 대상은 전년도 대상 시상자의 왕관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대상! 아저씨 놀모 뭐하냐? 그렇지. 죄송합니다. 대상! 차갑으로 15번 이수홍!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상담원 대상 이수록! 위사람은 친환경 실천 대회 및 반중 문화예술제를 위한 미스 미스즈 그린 월드 코리아 콘텐츠에서 우스러운 성적으로 입사하였기에 우리와 같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6월 15일 대한방송 연합뉴스 당국 문화예술신문사 미스 미스 미스즈 그린 월드 코리아 조직위원회 대장 김재인 축하드리겠습니다. 역시 상장과 네 또 트럭키 받으시고 부상 콘도 회원 콘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왕관과 네 왕관을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도 드리시고 자 부상도 드리세요. 네 여기요. 네 자 여기 모셔요 여기 여기. 오늘 대상회는 차갑으로 15번 이수홍 총장님께서 대상의 행위를 차지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지난해 2014년 대상 수상자죠. 잠깐만요 대회장님. 같이 사진 좀 찍으셔야 돼요. 전년도 대상 수상자 이진주씨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진행을 하시고 이따 사진 포토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회장님 가운데 서시고 자 잠깐요 가운데 이쪽을 따라 쭉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014년도 대상 수상자가 왕관을 금년도 대상 수상자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대상 때 왕관이 다르지요. 훨씬 화려하고 멋지십니다. 예 다시 한번 기념 자랑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금년도 2015년도 대상 수상자 네 왕관까지 수상자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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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대상 다시 또 쓰세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여기 봐야지 여기 네 자 자 자 동사진 2명이세요. 그대로 동사진 2명이요. 네 자 2000 hot water. 두 hook 새해 1명이요. 6명이요. 2명이요. 4명이요. 1명이요. 7명이요. 영암 день. 5명이요. 6명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